영천에 오면 누구나 찾아와서 먹어보는 할메곰탕집 포항할메집 아주 유명한 집이랍니다 오늘 이 집의 곰탕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탕 포장도 해주시고 할메곰탕 영천에 오면 누구라도 와서 찾아오는 할메곰탕집 오맥란도와가 있구요 김문수도 오셨네요 어서오이소 포장도 해주시나요? 순대국밥은 5,000원 특곰탕은 10,000원 살코기곰탕은 9,000원 도가니탕은 9,000원 양무침은 2만원이구요 우렁탕은 9,000원이라고 합니다 곰탕을 포장해서 받으시면 15,000원인데요 5그릇이 나온다고 하면요 전국 택배를 아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 모둠 수육은 15,000원 돼지 수육 대는 2만원이랍니다 강력축천 하시는 것이 내장탕 곰탕 이렇게 있답니다 산복이 곰탕 주세요 네 안보는 어묵 인험도 안 맞지 않습니다 나뉴양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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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살코기곰탕을 시켰답니다 소금이 따로 있고 여기는 곰탕에 넣어먹는 다대기도 있구요 고기가 푸짐하게 들었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푸짐하게 고기가 있어요 아직 점심시간이 이른데도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러 찾아 들어오고 계신답니다 식사를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구요 이제 또 식사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네요 이렇게 이 집은 식사시간이 아닌데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늘 제 영상을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유치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